쥐져봐, 조지야. 조지네 엄마가 말했어요. 조지야, 쥐져봐. 조지가 짖었어요. 아니야, 조지. 엄마가 말했어요. 고양이는 야옹, 개는 멍멍. 자, 조지야, 쥐져봐. 조지가 짖었어요. 꽉꽉 아니야, 조지.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는 꽥꽥, 개는 멍멍. 자, 조지야, 쥐져봐. 조지가 짖었어요. 꿀꿀 아니야, 조지. 엄마가 말했어요. 돼지는 꿀꿀, 개는 멍멍. 자, 조지야, 쥐져봐. 조지가 짖었어요. 네? 엄마는 조지를 데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갔어요. 왜 그러는지 금방 알아낼게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조지야, 한번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지 입 속으로 깊이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고양이를 꺼냈어요. 조지야, 다시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꽉꽉 의사 선생님은 조지 입 속으로 깊이, 깊이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오리를 꺼냈어요. 조지야, 다시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꿀꿀 의사 선생님은 조지 입 속으로 깊이, 깊이, 깊이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돼지를 꺼냈어요. 조지야, 다시 짖어볼래? 조지가 짖었어요. 멜 의사 선생님은 아주, 아주, 길다란 고무장갑을 꼈어요. 그러고 나서 조지 입 속으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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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소를 꺼냈어요. 조지야, 다시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멍멍 조지네 엄마는 너무 기뻐서 의사 선생님에게 뽀뽀를 했어요. 고양이에게도, 오리에게도, 돼지에게도, 소에게도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지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지에게 말했어요. 조지야, 짖어봐. 그러자 조지가 짖었어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